구TV 기독교 보건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동부가순범교회 홍철욱 목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주님을 이용하려 했는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려고 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을 도와달라는 기도와 주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하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순종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더 나타내 보여주시며 최고의 행복하고 형통한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시기에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인본주의가 팽비합니다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자기들의 의견대로 결론 지어서 일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본주의로 행하여서는 우선 열심히 일한 것 같아도 주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가는 일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신앙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뜻을 따라 완전하게 신본주의로서의 삶을 통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쓰여져야 온전한 주님의 뜻입니다 인본주의로 일하는 것은 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나의 뜻대로 한 일에 대해서는 주님은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만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사의 주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성경에서는 힘써 싸워도 안식에 못 들어갈 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니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주님이 다 이기게 하실 거야 하며 대충 하는데 그러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어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힘써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심을 다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바울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원대한 약속이 있어도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투에서도 대충해서는 마귀가 안 물러갑니다 세상의 죄와 어둠의 권세가 대충해서 무너지며 마귀의 견고한 진이 파해질까요? 대충하는 자는 승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힘쓰지 않고 자기 욕심, 자기 고집과 교만으로 살면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맙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성경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 받음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고 모든 일에 힘쓴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겸손하고 질서 있게 말씀을 쫓아 따르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전에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였을지라도 지금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니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그분을 통해 일하며 성령의 조명 아래 나아가는 것이며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